가수 김태현의 수입 공개에 모두 충격 출연료, 행사비, 앨범 수익이 공개되며 팬들을 놀라게 한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까지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는 국악 신동이자 트로트 스타 김태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태현은 1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악과 트로트 장르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놀라운 수입과 성장 이야기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헌신적인 이야기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어린 나이에 국악과 트로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2012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난 김태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을 발휘해 주위에 놀라움을 샀습니다. 그녀는 단 4살 때부터 판소리와 민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의 태교부터 국악을 들으며 자란 김태현은 판소리 신동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6년 광주체험마당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어린 나이에도 국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은 이후에도 수많은 국악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친양 국악대전에서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했고 박동진 판소리 대회에서도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며 국악 신동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진도 민유 명창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국악계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 김태현의 국악 신동으로서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20년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로트 2초에 출연하면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부른 바람길이라는 곡은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김태현은 최종 4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루며 트로트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재능은 김태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료, 행사비, 음원 수익 등으로 이어지는 막대한 수익 김태현의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놀라운 성공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김태현의 첫 번째 주요 수입원은 방송 출연료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로트 2초 이후 김태현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KBS, MBN 등 주요 방송사에서 그녀를 초청하면서 김태현의 출연료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김태현의 한 회당 방송 출연료는 약 2,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에 4번 방송에 출연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 수익은 약 8,800만 원, 연간으로는 약 1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신인 가수가 성인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행사비입니다. 김태현은 국악과 트로트의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음악 행사와 축제, 기업 행사에 초청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행사비는 약 1,100만 원으로 대형 가수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김태현이 한 달에 두 번 행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월 2억 원,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김태현을 초청하려는 행사 주최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그녀의 행사비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은 또한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정규 앨범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녀의 디지털 싱글 소리꾼 등 큰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은 약 6억 원에 달하며 김태현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음원 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모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추가 수익 김태현은 광고 모델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소셜미디어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광고 수익과 협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김태현의 활동이 확대될수록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현의 성공 뒤에는 환신적인 가족의 지원이 있었다. 김태현의 눈부신 성공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의 환신적인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 김애란 씨는 김태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로 국악을 들려주며 음악적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애란 씨는 김태현이 자라면서 딸의 스케줄을 꼼꼼히 관리하며 음악 레슨을 함께 다니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길상 씨 역시 딸의 꿈을 응원하며 가족이 하나로 뭉쳐 그녀의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태현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족의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해 왔으며 이러한 가족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태현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전했습니다. 김태현,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며 음악적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이루다 지금까지 김태현이 벌어들이고 있는 다양한 수익원과 그녀의 놀라운 성장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김태현은 방송 출연료, 행사비, 음원 수익, 광고 모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성인 연예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진정한 가치는 수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현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녀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태현의 수익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면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외에도 그녀의 주요 수익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태현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각종 브랜드 광고와 협찬 콘텐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유튜브 채널은 특히 팬들에게 그녀의 일상과 무대 뒤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왔으며 광고 수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녀의 채널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광고주들은 더욱 많은 협찬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태현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협찬 제품을 소개하거나 팬들과 소통하며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현의 SNS 채널을 통한 광고 수익은 연예계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추천하는 제품들은 팬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광고 효과로 직결되어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광고 협찬은 일회성의 단순 광고가 아니라 김태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태현의 이러한 수익 구조는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국악과 트로트를 병행하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며 전방위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성공이 이어지는 동안 앞으로의 음악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의 가족 이야기와 그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의 어머니 김애란 씨는 김태현의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이 태어나기 전부터 국악을 들려주며 음악적 감각을 기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애란 씨의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녀의 국악과 판소리 실력을 쌓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의 아버지 김길상 씨 역시 딸의 음악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딸을 위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녀가 원활하게 연습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김태현의 꿈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김태현 본인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가족의 지지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함께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헌신이 더해져 지금의 김태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지원은 김태현이 앞으로도 음악적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